어..괜찮아 전 플레이어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거 없습니다 나도 플레이어 없기 때문에 나는.. 오 야 한판 이기면 다이아데잉? 야 다이아 올려주자 이거 어 저분 한판 이기면 다이아인데 이거 올려줘야죠 이거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마이크를 안써 졸라 슬프다 졸라 슬프다 아무도 마이크를 안쓰네 어 김병장님 김 어 일단 황금무기인가? 황금무기 아니고 로드오그 황금무기 자리야 아니고 마끄리? 마끄리도 아니고 뭐야 로드오그랑 나밖에 황금무기가 없어 어 맞이 정말이여 정말 아 정말 아 더럴기 아프네 아프레그 해피 아 미친 아 스킬 하나 감사합니다 실비 하지conf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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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크리즈잘베 크리즈잘나이스 궁은 좀 있으면 돼요 나이스 궁 거의 다 왔어요 퀴즈 어 뭐야 아 잠깐만 울틴 밀렸던 거네 퀴즈 나이스 전투는 계속된다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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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짤 루슈 짤 백퀴짜 리퍼 기픽 리퍼 컷 나이스 개발리 밀었다 그로스 이런 팀이 나와야 돼 1대 0,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지랑 혼또이랑 글쎄요 야빠리하고 사스가는 아는데 야빠리하고 사스가는 무슨 차에요? 네? 야빠리하고 사스가는 무슨 차에요? 그거는 어 뭐라 설명해야 되지? 좀 어감이 다른 건 있는데 저 번째 역시 그런 느낌인가요? 환갑분 어 파스가가 과연 이런 건가?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보다 잘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뭐야 나보다 더 잘하잖아 나 뻘춤하게 아 괜히 존문가인 척했네 아 얘도 모르면서 아이는 척하면 안되요 님들아 나중에 다 불쑥나 아 아 아니가 못 아 아 없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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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니 나왔네요 오른쪽 빨리 오른쪽 오른쪽 라인 짤 라인 짤 아 피가 없다 나이크 로드호그 아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나이크 로드호그 에이 주소에요? 안될 것 같다 이거 여기 비 박아야 비 상대 못들어요 라인 쏘여가지고 이게 슬슬 비빌꺼 준비하세요 멜같아 가르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깐 왼쪽에 리퍼 들어오네 궁 온 정란으로 나이크 알기 정란으로 신선한 제ja 기어치고 이하 이하 리퍼드랍에 홈페이지에 아 리프달 아 리프달 안개패 안개패 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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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나? 다 개패요 안개패요 안개패 싸우면 되요 가가지고 나이스 어 저 궁 없는데? 주잘 도와주겠다 비비커 비비커 거점 비비야 누구야 나이스 잘해야 나이스해 잘해야 다운 아잇살라야 랭키비 랭키비 나잇컷 아아 이거를 상대에 힐러 없어요 비비야 계속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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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였어 탈레초아 탈레초아 두드롭박패 해치게 반픽 다 되겠는데 다 되겠는데 나이크 나이크 저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저 궁극기 80이요 저 궁극기가 많아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나이크 아 아 아 아 2명 짤 2명 짤 아 아닌데 루즈 짤 나이스 루즈 말로 없나 어떻게 나오냐 아 이쪽 옆길에 옆길에 3명 겐지 개탈피 아 겐지 잘 사네 나이스 나이스 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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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좀 가가지고 아 아 아 못 잡을 것 같아요 저 궁극 온이요 어 어 디바나다 다 나아이스! 와 자리야 궁 되게 좋았다 동급기 충전중이예요 바로 돌려오나 동급기 충전중이예요 동하나 동하나 나이스 무조컷 나이스 와 리포즈 저 개같은거 나이스 마지막 카마 망하면 된다 저 궁 들어와요 저 나을 수 있어요 저 궁 들어오니까 됐다 어떡해 아아 리포 좋게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다이아 축하해요 해외에 오신걸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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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는